대성호메탈! 대성호메탈 좀 써줘요! 대성호메탈! 야 너 우리 미니랑 좀 써줘요! 써줘요! 판매율이 저조하잖아요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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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 너무 탄다! 호텔 잡힐때마다 얘네들 왜이래요? 잡힐때마다 왜이래요 얘들이? 아니 난리 난리 오도방장 부러서 댄스를 춥니다 지금 아악! 형님 형님 머리 쓰다듬은거 봤죠? 머리 쓰다듬은거 봤죠? 와 형님 일 끝났다 형님 지금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요 이게 올라와서 바락할까봐 제가 고용싶음이에요 기싸움 짐승들은 기가 꺾이면 올라와서 이렇게 막 바락 안하거든요 저한테 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서열 정리한겁니다 네 어 이거 이거 사장님 이거 어떻게 쇼풀이다 자 자 지금 여기 앞에 사장님께서 쓰고 있는 장비들은 제일 바람직한 네 쪽파리꺼 네 쪽파리꺼 저는 싫습니다 차라리 아메리카 아메리칸 스타일로 지금 위에 너무 과소비입니다 쪽파리꺼 싫습니다 손쟁아 자 심하서 솔티가도 좋지만 아메리칸 제품 만만하면서도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펜리8천번 펜리8천번에 2호합사 무거운 코팅 그리고 낚실때는 아무거나 쓰시면 된다 그러면 대삼치 때 타서 그냥 무조건 무조건 잡는건다 네 아무때나 막 찍었어요 오 형님 어 떨어질거 같은데 아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그죠 지금 10cm는 못쓰지 않아요 아니 뭐 그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자 상처 안나게 빠지면 제가 고기는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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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서 건강에 살 수 있다는게 판단해야 으 자 상태를 확인해 보신다 대삼치가 어느정도 따쳤는지 보내줘도 살 것 같으면 저는 보내줍니다 으 자 지금 똥꼬 쪽에 찔렸는데 창자가 드러나지는 않는거 보니까 이게 보내줘도 살 것 같기도 한데 으 뭐 어 아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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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의 기피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늘 하늘 어 하늘 하늘 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좀 덜 다친거에 보내줘도 살까요 으 아 으 으 으 이정도는 덜 다치었군요 이정도가 살짝 받친건가 예 예 예 예 아 진짜오 쇼그렛 으 으 으 우와